있는가 없는가 하느라 간차있고 그리고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게 약간 불편할게 그냥 옷 입으면 제안하는 관광객, 족귀를 입으면 오늘 족귀대회하는 복사다 라고 팩시하는 겁니다. 상하십니까 저는 경라는가족동사단 담잔 김여군이구요. 우리 오늘 136에 가입해서 신청해서 일시켜서 손 드리고요. 거기에 적혀있는게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예스캠프라고 해운대구 18개 동에 자원봉사센터는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런게 적기때문에 각 동마다 송윤정, 자아이든지삼사, 반성, 방여동에 자원봉사 측창속 스무레하게 이 사람을 직장해서 몇사람을 직장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복종에 있는 근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